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제3대 회장에 임경숙 씨가 추대됐습니다. 덕희봉사회는 삼광사 경내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봉행하고 폐취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.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 것과 꼭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년이 봉사의 20주년이 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임경숙 신임 회장은 임덕희 보살님의 신심과 실천 원력을 받들어 더 따뜻한 봉사단체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덕희봉사회는 지난 2004년 창립돼 된장과 간장,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.